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이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벽걸이 에어컨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하이얼 벽걸이 에어컨입니다. 저렴이 벽걸이 에어컨으로 작동법 간단하고 기본에 충실한 제품입니다. 설치 호부로 갈립니다. 4위는 위냐 벽걸이형 에어컨입니다. 가성비 벽걸이 에어컨으로 제습기능 있고 작동법 간단한 제품입니다. AS 아쉬울 수 있습니다. 3위는 위냐 인버터 벽걸이 에어컨입니다. 디자인 만족도 높은 벽걸이 에어컨으로 쾌속 냉방기능 있고 작동법 간단합니다. AS 아쉬울 수 있습니다. 2위는 LG전자 벽걸이 에어컨입니다. LG제품으로 내구성과 AS 우수한 제품으로 스마트폰 제어 가능하고 작동법 간단합니다. 1위는 삼성 무풍 벽걸이 에어컨입니다. 가장 리듀 좋은 벽걸이 에어컨으로 냉난방 겸용제품이고 무풍기능과 스마트폰 제어 기능이 있는 가성비 좋은 제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